루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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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전에는 그곳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루시스 밝은 칼라면 정말 잘 보이는데 위장문이나 이렇게 어두운 칼라면 잘 안보이니까 루시스 혹시 파스텔 있나요? 파스텔은 오늘 없어요 안가져가지고 오늘 말고 내일요 내일 할 수 있나 이거 할 때 쓰려고 하는데 같이 가죠 해도 되니까 아니요 어차피 나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해놓으시고 파스텔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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